0374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희림입니다. 희림은 동사는 1970년 1월 10일 희림건축설계사무소로 설립되어 2000년 2월 3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는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설계, 허가, 준공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와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해외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와 CM, 본사 현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해 해외정보력 강화 중 기업개요 대시 1996년 7월에 건축설계 및 감리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0년 2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대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와 새로운 설계 시스템 구축 등의 투자를 지속하여 중국, 페트남,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수주를 지속하고 있음 대시 2016년 1분기부터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건설사업 관리가 의무화된 바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 재무 대시 민간 부문의 설계 및 감리 수주 위축에도 관급을 중심으로 설계 및 감리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해외 현장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대손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소폭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이 예상되나 중국 건설사와 함께 중동지역 신도시 조성사업, 필리핀 호텔 개발사업,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히림의 시가 총액은 111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히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09위입니다. 히림의 상장 주식 수는 1392만 2401흔 5주입니다. 히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히림의 퍼은 14.7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55배 51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원, 83억원, 10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번지억원, 62억원, 71억원입니다. 희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2번지 53%이고 유보율은 982.5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림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1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희림의 종가는 7,990원이며 주가가 희림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림의 종가는 7,990원이며 주가가 희림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